아! 문남중학교의 자랑 15살 묵은 손이다! 야 졌다! 요즘 애들 무서워 같은 조금 묽은이들을 놀이타가가지고 무화꽂이 피슴이나 해야 돼 잡아줄게 바로 잡아줄게 억지야 하덜덜 말아라 내언 그럼 벌레야 벌레 상대가 벌레라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내언 점프해서 온다? 자 일단 탔고 내언 어? 어어어 야 잡았잖아 이론상 맞았어 나이스 위원 우리팀 방해를 했지만 넌 충분히 잘했어 위원 전 상대의 위치를 알기 위한 나갔었어 나이스 뭐야 상대 3명 나갔는데 진짜 3명 나갔네 미친놈들 일단 꽁승해선 좋은데 우리는 어떡해 쟤는 죽이지 마 칼 죽으면 끝이 buying 아니 지금 마침내 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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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 새끼 봐라 어디 갔지? 야 오맨 찾아! 이 새끼 어디 갔어 야 이 새끼야 죽을 뻔 했어 이겨라 이겨라 우리 Z 이겨라 이겨라 우리 Z 이겨라 이겨라 우리 Z 이겨라 호호 이겨라 이겨라 너 배팅 어디로 할래 위원? 나는 Z 할게 나는 Z 해야 돼 오오오오오오오 세계강 최강자들을 세웁니다 야 멋있어 멋있어 오오오오 꼬링 공격팀 승리 Q. 자 Q. 여기저기저기저기저기 nostro 가수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